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부터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전기기사 또는 전기 산업기사 과목 중에서 전자기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요 제가 전자기학 수업을 맡아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전자기학 이론 내용부터 제가 천천히 공부를 해드릴 거에요 수업을 자 근데 전자기학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전자기학 본론 내용 들어가서 일장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에 전자기학을 접하시는 분들은요 수험생들은 좀 약간 당황해요 왜냐하면 전자기학이 어떤 과목인지 그때 전자기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때 전자기학 목표 점수를 몇 점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르는 수험생도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오리엔틀 시간 제가 전자기학 제가 모든 과목을 다 설명할 때 수업할 때 항상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틀 시간에서 OT 강의를 해드리죠 그 이유가 과목마다 약간씩 특성이 틀려요 그래서 그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씩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비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과목별로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기학 수업도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예비 강의 통해서 전반적인 전자기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까요 OT 시간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전자기학의 공부할 내용이 뭐냐 전자기학 학습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크게 나누면 전자기학은요 세 파트예요 세 파트 뭐냐면 1장 우리 교재에 있는 1장은 벡터고 그 다음에 2장에서 6장까지는 전개 쪽이고요 그 다음에 7장에 11장은 자개 쪽이야 그래서 이 전개, 자개, 얘를 합쳐서 전기, 자개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개라는 게 전개 쪽, 자개 쪽을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과목이다 그래서 과목 자체가 전기, 자개학이에요 전기는 전개 쪽이고 자개학 쪽은 뒤에 자개 쪽이에요 자 근데 이 1장의 벡터는요 사회상 벡터는 전자기학 내용의 본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요 이 벡터는요 완전히 수학적인 부분이야 자 벌써 수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분당한 것 같죠 그죠? 벡터 우리가 스칼라 벡터라는 게 있잖아요 자 1장은 벡터를 배우는 부분이야 수학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벡터가요 벡터가 우리가 기출문제 보시면은 많이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 출제해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벡터가 수학이야? 그러면 이 벡터 1장 하지 말까? 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벡터를 우리가 전자기학 공부할 때 항상 1장의 벡터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수학이란 말이에요 수학은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좀 부담을 갖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게 한 문제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버리는 내용이냐? 아니에요 왜냐면 이 벡터가 뒤에 전개 쪽하고 그 다음에 자개 쪽에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기초 한마디로 말해서 벡터를 모르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전개 공부하고 자개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벡터는 현 문제에서는 출제가 한 문제밖에 안 되는 정도의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 기초적인 수학 부분이 뒤에 전개하고 자개 쪽에 상당한 이해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벡터 1장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가급적이면 이 수학적인 벡터 부분은 가급적이면 쉽게 제가 수업해드라고 노력을 할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벡터는 제가 쉽게 설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학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벡터 1장도 공부하는 요령이 너무 깊숙이 공부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뭐 수학에 자신 있는 분들은 벡터 1장을 상당히 깊숙이 공부해도 괜찮지만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만약에 나는 수학이 좀 약하다 하신 분들은 1장의 벡터를 제가 수업해드릴 때 너무 어렵게만 느끼지 말아라 이거지 기본적인 벡터 원리만 알고 넘어가도 전개하고 자개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전개 2장의 6장까지 가요 각 파트별로 5개 분야로 나누죠 2장의 정전개 그 다음에 정전용량 유전체 전경상법 전류 그래서 2장의 6장이니까 각 파트별로 5개 나오는 거죠 자개 쪽도 마찬가지로 7장 11장이니까 5개 분야 정작의 자기회로 전자유도 인덕턴스 전자장 자 전개하고 자개 쪽에서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골고루 나오는 거 보시면 돼요 전개 쪽에서 한 10문제 가까이 9문제 11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개 쪽에서 10문제 가까이 그래서 만약에 벡터에서 한 문제 나오면 뭐 나머지 전개나 자개에서 한 문제가 줄겠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전개 쪽에서 절반 자개 쪽에서 절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자기학 학습 내용은 한 이 정도 범위고 우리가 총 11장을 갖다가 공부해 11장까지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기학 공부하실 때 목표하는 점수를 몇 점 정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가장 좋느냐 자 이거는 내가 다른 과목을 할 때도 이거 설명해 드렸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전기설비기술기준 75점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잡으셔야 돼 근데 은근히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쉽다고 생각해서 이쪽 분야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가 이 과목을 갖다가 공부를 좀 게을리는 점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시험장에서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점수가 작게 나온 경우도 많아 그렇죠? 그래서 좀 방심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우리가 충분히 충실하게 공부를 해두자 고득점 목표에서 근데 제가 수업해드린 전력공학은 전력공학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만 하면 충분한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70점 이상으로는 하던데 근데 이제 옆에 파란색 그렇죠? 이 세 과목이 상당히 부담되는 과목이죠 전자기학 오늘부터 수업할 전자기학은 목표전술 60점 정도로 해두면 좋겠다 그렇죠? 제가 이거는 어떤 건의사항이에요 전자기학? 나 전자기학 잘하는데 그다음에 나 수학 잘하는데 그런 수험생들은 전자기학 60점으로 아주 검소하게 목표를 잡으시더라도 나중에 시험장에서는요 오히려 70점, 80점 맞는 수험생 많아요 오히려 전자기학에 고통점을 맞는 수험생도 꽤 많아 근데 제가 추천해드린 60점이란 건 뭐냐면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골고루 어떤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학을 너무 무리하게 높은 점수로 목표하지 마시고 그냥 무리하지 않게 그렇죠? 그냥 무난한 점수인 60점 정도로 설정해주면 나중에 70점, 80점 맞으면 더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회로이론도 회로이론은 제공학도 60점 정도 전기기도 60점 정도 근데 수험생마다 다 틀려요 어떤 수험생은 회로가 강해 그럼 얘가 70점 이상 나오는 거고요 어떤 수험생은 전기기가 되게 재밌대 그러면 얘가 70점 이상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점수는 수험생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무난한 점수는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는 그냥 무리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점수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제가 제시하는 거는 그래야 다른 과목에다 적절한 시간을 배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수험생마다 약간 틀리겠죠 점수 나오는 거는 사람마다 관심 있는 과목에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수험생은 전기기가 재밌다고 하고 어떤 수험생은 오히려 전자기학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어떤 수험생은 회로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수험생은 오히려 설비 기준이 좀 약한 사람도 있어 암기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골고루 배분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필기학계가 중요한 좋은 방법이다 특히 전자기학에 들을 시간을 좀 줄여서 전력공학에 많이 배분시키세요 왜? 전력공학은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얘는 실기공부할 때 상당히 연결이 많이 드는 과목이에요 실기공부할 때 그래서 전자기학은 60점 정도로 목표하는 이유가 전자기학 2차 실기할 때 별 필요가 없어 그게 필요가 없어요 회로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기까지 생각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전력공학을 고득점으로 목표하고 나머지 과목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는 좀 낮게 설정한 게 나중에 2차 실기공부할 때도 우리가 길게 생각하면 좋은 어떤 학습계획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추천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전자기학 학습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전자기학이라는 게요 물론 수험생마다 약간씩 달라요 뭐냐면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전자기학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자기학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요 그렇게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수험생을 눈높이 맞추는 게 아니고 항상 수학이 약간 부족하신 분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약하신 분 그런 수험생들을 갖다가 놓고 제가 수업을 갖다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기학 학습방법을 어디 맞추냐면 눈높이를 좀 수학이 좀 약하고 좀 전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약간 떨어진 상태 좀 전기에 대한 재반 지식이 좀 약간 부족한 그런 수험생들을 어떻게든 목표하는 점수까지 끌어올려서 합격시키는 게 제 수업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균 이하의 평균보다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수험생들까지도 충분히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갖다 하게끔 그렇게 제가 수업을 갖다 제가 눈높이를 갖고 거기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작의 학습방법은 특히 수학에 좀 약하신 분 그 다음에 전기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기본 지식이 좀 약하신 분 그런 분들을 학습방법에 대한 안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기작의학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각 내용별 우리가 1장의 벡터라든가 2장의 전개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자개 온갖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요 당연히 전기작의학은 약간 특수한 과목이라서 평상시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절대로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전개, 그 다음에 가우수 법칙, 유전율, 투자율 그죠? 제가 잠깐 전기작의학 용어를 잠깐 불러드렸지만 그 중에서 몇을 알고 있겠어요? 다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낯설한 용어가 나오면 그 각 내용별 용어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자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위야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단위 같은 거 설명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 자기학 공부할 때 용어,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공식이 나오는 단위 얘를 명확하게 알아둔다 특히 단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각 내용별 공식이 많이 나올 거 아마 그죠? 전기작의학은 어떤 전기적인 어떤 현상을 다루는 어떤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법칙에 따른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자 전기작의학은 어쩌면 암기 싸움이야 암기 싸움 공식을 얼만큼 정확하게 암기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철저하게 게을지 않고 암기로 했다고 위주로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중요한 부분인데 공식, 우리의 두 번째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갑자기 피하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일부 수험생들은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한번 유도해 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수험생들은 상당히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공식을 유도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반복 학습이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기사 공부할 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할까? 물론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식을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식을 유도하는 그런 수업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기작에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식 암기하는 쪽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공식 암기를 웬만하면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식만 그냥 내용 설명할 때 필요한 공식만 유도해 주지 기타 불필요한 공식은요 제가 피해버려 일단은 모든 과목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건 어떤 맹점이냐면 이게 전기기사 수준이 아니고 공식을 유도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결국에 기사 수준을 넘는 기술사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유도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기사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사 공부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기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기사로 공부하는 거지 물론 제가 발성 배능 기술사 기술사 수업도 하기 때문에 기술사 수업할 때는 공식을 갖다 유도를 많이 해줘요 왜? 기술사 수업에서는 그 공식 유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하게 아는 게 뭐냐면 우리는 현재 기술사 수준의 높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전기기사 1차 필기를 합격하는 게 최우선 목표란 말이에요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기 자계약을 공부할 때는 공식 유도를 가급적이면 피하라 그 다음에 질문도 공식을 유도해주세요 이런 질문은 가급적이면 저한테 삼가를 해주는 게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야 공식 유도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요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 아까 제가 전자계약을 목표점수 60점 정도로 설정해놨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기 자계약을 고득점인 70점, 80점 목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전기 자계약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70점, 80점 맞는 어떤 줄거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학습시간이 전자계약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그런 문제가 뭐냐면 설비기준이나 전력공학에 투자를 못해요 근데 2차 실기 가면 뭐가 중요하냐? 전자계약은 2차 실기 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2차 실기 때는 뭐가 필요하냐? 전력공학 위주야 전력공학 그래서 차라리 전자계약에 투자할 시간을 가급적이면 전력공학에 투자하는 게 결국엔 나중에 2차 실기 공부할 때도 이런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전자계약 본문 내용을 수업하기 전에 전기 자계약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기 자계약이 어떤 과목이냐? 근데 전기 자계약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4개 내용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 까먹지 마시고 제가 본문 수업할 때도 아 맞아 OT 시간에 오랜 시간에 분명히 전기 자계약은 용어하고 단위를 잘 알아 그랬어 그 다음에 공식을 잘 암기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공식 유도는 갑자기 피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너무 크게 과욕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4가지 사항을 명심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전기 자계약도 그렇게 아주 공포스러운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과락은 염려를 필요 없어요 제 수업만 들으면 전기 자계약 충분히 60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 전기 자계약 처음 공부하시는 걸 위해서 좀 공부하는 학습 방법 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유념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 전기 자계약 본문 내용을 갖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진짜 수업 모 thirst 수업 수업